안녕하세요. 멋있는 분석하는 남자, 통백파랑 기사나입니다. 오늘은 순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이션, 순열이라는 것은 조학과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 수학시간에 한 번쯤은 접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조학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NPR이라고 해서 그 기호를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순서, 순서를 고려했다. 조학과는 달리 순서를 고려해가지고 그런 경우의 수를 도출하는 것이 바로 순열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펌스, 펌스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배열을 넣어보았습니다. 배열을 투입을 시켰을 때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순서, 순서를 고려한 그런 경우의 수가 이와 같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를 고려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순열의 금연이라는 사실을 자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후에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